사진은 탄천으로 서울둘레킬 3코스 입니다. 2023년 11월 9일 2571일 1일면버 1661일 서울둘레킬 3코스 고독일자 3코스 구요. 걷기기 194번째 데일리 퍼즐 2251 입니다. 서울둘레킬 3코스는 사실 깁니다 25.7키로 저는 기록은 25.5는 한데 아마 공사구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걷기는 좋은데 길어요 그쵸 깁니다. 공나루역 출발해서 사진이구요. 7일날 전전날 17키로 걷고 나머지 구간을 어제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제 걸은 구간이죠. 나평지구간 입니다. 대부분. 서울 외곽에 이런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문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입니다.